안동예천선거구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후보만 6명입니다 우리공화당도 있고 국가혁명배당금당도 있는데 우리공화당 예비후보는 박인우 후보가 원래 이게 예비후보 등록을 안했는데 후보자 등록할 때 딱 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모든 경북 13개 지역구에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는데 여기 우리 지역에는 안동예천은 승려 신효주 후보인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공화당의 박인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년 전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15%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공화당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원내정당인데 조원진 국회의원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다라고 하는 걸 앞세우고 있는데 대표적인 공약이랄까 이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요구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권력과 관계된 비리를 엄정수사해야 된다 이런 큰 정치적인 공약만 내놓고 있거든요 이분은 안동에서 주로 활동을 해서 가톨릭 상지대학 교수도 지냈는데 선거가 들어가거나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공약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효주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 많은 안동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왜요? 승려인데 비구도 아니고 비구니 후보자가 출마한 것은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놀라긴 했어요 국가혁명 배당금당 역시 신효주 후보도 개별적인 지역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3.3 공약이라고 해서 결혼수당 1억 원 좋다! 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요 춘산수당 5천만 원 그리고 20세 이상 국민 1인당 1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그럼 저희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때 이걸 하겠다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네요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알려진 게 없는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알려질수록 뭔가 사고를 많이 쳤거나 부정적인 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제외가 되는데 약간 신비주의 마케팅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특히 선거에 있어서 많이 상심한 정치로부터 많이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뭔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 공화당이나 국가혁명 배당금당에 후보를 내는 게 어떻게 정치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희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후보를 내면 선택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우리 혁명 대표 보면 우리가 예전부터 그분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웃었지만 지금은 그게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흘려듣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좀 과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희소시켜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한 번 정도는 수용해 보는 부분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의원님의 말씀은 과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것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 재난기본수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용방배당금당 이전의 정당에서부터 배당금을 지급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논의와 거의 흡사한 이야기인데 국민들한테 국가가 현금으로 뭔가를 지급한다 이런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데는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